오늘 아침에 까먹으시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잘 먹으면 오늘 아침에 샴푸하시고 아직 안 하신거죠? 아 맞습니다. 왔다갔다 하시면서 먼지가 좀 심고 있죠? 두피가 뭉겨있는건 아침에 먼지가 쌓인거 같고 여기가 최근에 머리가 빠진거거든요. 이 정도면 괜찮아지신 편이세요. 제거할 수 있게끔 먼저 1차적으로 뿌려드리고요. 이제 올라가서 직원이 케어를 잘 해줄거에요. 열심히 MEMEAEA 물을 지은거에 볶아주고 고기를串아줍니다. 다진마늘 뗍고기 설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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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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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주 바삭바삭 물 고기맛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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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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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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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